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정청래와 관련된 해임, 제명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측에서 청원인이 왜 정청래를 제명을 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써놓은 것을 블라인드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휴사에 대해서는 마구잡이로 의혹을 제기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더니 정청래에 대해서만 저런 식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제재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국회 청원에 정청래의 제명과 관련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청원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7만 명 정도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국회 청원 요건을 충족을 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다른 정청래 제명 청원 같은 경우에도 정청래의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시를 지적을 하면서 정청래는 제명을 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청원이 올라와 있고 현재 3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 김 OO씨가 올린 청원 내용 중에 일부를 국회 측에서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국회 측에서 저런 식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해놓았는가 이유를 살펴보니 국회 측에서 블라인드 처리한 해당 내용은 정청래 아들과 관련된 내용이고 정청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성희롱과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국회 측에서 삭제한 저 내용은 정청래 아들의 성추행 및 학교폭력 은폐 관련된 의혹 제기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언론 측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청원인은 2015년도에 정청래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동년배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내용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2017년 9월인데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어떻게 몇 년 있다가 뒤늦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을 했고 국회의원 아버지의 권력으로 사실 은폐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 청원인은 2017년도에 이 사건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정청래는 자신의 SNS에다가 사과문을 올렸고 문제의 행동이라면서 자기 아들과 관련된 이 논란을 대충 얼머버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원인은 해당 사건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정청래 제명 청원에다가 이 내용을 적어놓았는데 국회 측에서는 이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의혹 제기가 가능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몇 년 있다가 알려진 것도 문제이고 더욱더 문제는 보통 이런 사건을 일으킬 경우에는 가해자가 전학을 간다라든가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청래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지 않아가지고 피해자하고 수년 동안 같은 학교를 다녔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2차 가해를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청래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용하게 넘어가는 모양새인데요. 아무튼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니까 정청래는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인정을 했고 사과를 했으며 다만 자신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아들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정청래의 입장일 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국회의원으로서 지휘를 이용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지 않았는지 청원인은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국회 측에서는 청원 공개 여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증명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측에서 국회 관계자에게 왜 블라인드 처리를 했는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국회 관계자는 청원 내용에 증명이 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특정인의 명예훼손이 있을 수가 있다면서 그 내용을 가림 처리해서 올린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적어놓은 청원인의 그 탄핵 사유를 살펴보면 거의 뭐 자기 뇌피셜을 갈겨 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법사위에 올려가지고 실제로 탄핵 청문회까지도 열리고 있는데 정청례라든가 정청례 아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또 국회에서는 정청례 아들과 관련된 이 사건을 블라인드 처리하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는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정청례 아들 사건이 있었던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실제로 정청례 본인도 인정을 했으며 SNS에다가 사과문을 올렸고 지난 총선 때도 정청례하고 맞붙은 함은경과 TV토론에서 해당 사건이 언급이 되니까 정청례는 자기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고 자신이 사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정청례 말에 따르면 정청례 아들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가정법원에서 이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뭐가 허위 사실인가 오히려 대묻고 싶은 상황인데요. 안톰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청례 제명청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5만 명이 되지 못해가지고 아직 이슈의 중심이 되지 않고 있으나 해당 청원 역시도 5만 명이 넘으면은 다시 한번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특히나 정청례 아들 문제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겠다라고 한 저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그리고 저거를 가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어쨌든 여러가지 정황상 이런 추측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보기 위해서 청문회를 여는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진행을 하면은 정청례 아들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정청례 아들이라든가 피해자분이 나오기는 싫겠지만은 원한다면은 피해자분도 출석을 해가지고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라도 외압은 받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고 특히 학교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같은 학교에 몇 년 동안 같이 다니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일까지도 전부 다 끌고 돌아와가지고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면서 발작을 하고 있는데 정청례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다른 잣대가 들이대고 있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국회 측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를 허위사실로 판단을 해가지고 블라인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국회 청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민주당이라든가 정청례가 국회 청원을 정치적 도구로 삼은 것에 대해서 역풍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정청례는 국민 청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 정권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의 지위를 이용을 하고 법대로 하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서 응하기 힘든 이런 청원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아마 정청례 아들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인데 이번에 국민 청원으로 인해서 정청례 아들 사건이 아마 전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자식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청원에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아들도 장난 아니죠 불법 도박에다가 성매매 의혹도 있었고 군 생활을 하는 도중에 본인이 근무하던 부대하고 완전히 떨어진 수도권 지역의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꿀을 빨았다는 의혹도 있고 이재명 아들 문제도 상당히 있는데 아마 이와 관련된 국민 청원도 조만간 등장하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들며 민주당은 국회 청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장난질을 멈추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역풍이 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정청내는 낫에다가 본인이 가장 감추고 싶은 칩을 들킨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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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메뉴 60-E 90-E 60-E 감사합니다.